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 3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좀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CMO를 거쳐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레키로나주를 통해서 신약 개발사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CRO 위탁연구, CDO 위탁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절대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사가 아니고 하청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2월 5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81만 2천원 시가총액은 53조 7,260억원 매출은 이건 확정된 매출입니다 1조 1,648억원 영업이익은 2,928억원 영업이익률 25%입니다 자 그러면 셀트 3,4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 실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셀트리온 주가 34만 1,500원 시총 46조 1,000억원 매출 1조 8,695억원 영업이익 7,650억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13만 8,500원 시총 22조 5,000억 매출 1조 7,250억원 영업이익 3,712억 셀트리온 제약 주가 18만 5,000원 시총 6조 4,638억원 매출 1,818억원 영업이익 217억원 도합 3,4 매출 3조 7,763억원 영업이익 1조 1,579억원 영업이익률 30.7%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 3,4 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셀트 3,4 75조 1,094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53조 7,000억원 차이는 셀트 3,4가 21조가 더 많습니다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 셀트 3,4 3조 7,763억원 삼바 1조 1,648억원 차이 2조 6,115억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셀트 3,4 1조 1,579억원 삼바 2,948억원 차이는 8,631억원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30.7% 대 25% 셀트가 5.7% 더 많죠 자 제가 생각하는 멀티플입니다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습니다 셀트리온 3,4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나오구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2 차이가 117 합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3,4의 삼바 멀티플을 적용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셀트 3,4 삼성바이오로직스 멀티플 적용시 무려 시가총액이 211조 현 시가총액 대비 2.8배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한해민, 하나금융투자, 선민정연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를 100만원씩 상향했죠 그렇게 되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수적으로 셀트리온 3,4를 현재 삼바 멀티플의 2배만 보더라도 시가 대비 보수적으로 삼바 멀티플의 2배만 보더라도 현재 셀트리온 주가는 2배를 가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얼마 가야 되는 거죠? 셀트리온의 같은 경우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셀트 3,4 삼성바이오로직스 비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정진 회장님께서 평창평화투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신답니다 즐겁게 그 뉴스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